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현장에서나 이곳에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신앙의 발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정확한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세계 3장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졌어요 이런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세계보고만 할 수 없지만 성령을 힘입은 자들은 세계보고만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을 우리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준이 뭐냐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많은 이단과 많은 종교가 이 한 가지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발악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정약, 정확,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어떤 가르침보다 성경을 우리는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된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사탄의 종되어 아무 소망 없었던 우리였더군요 그런 죄인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재앙 가운데 버려두지 않냐 하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다니까 어쩌면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러면서 성도의 참된 가치가 뭐냐 성령께서 함께하는 성전이라는 사실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그곳은 무엇일까요? 어떤 곳일까요? 바로 성도들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은 선교지다 오늘 사도행정 18장 1절로 4절을 근거로 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먼저 우리가 꼭 체험할 것을 잠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체험해야 할 게 뭐냐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체험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수많은 말씀을 각자 다 각자 체험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신앙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정확하게 체험해야 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 이루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갈보리산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다 끝냈다고 했거든요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개인의 문제가 많아 또 갈등도 있어 때로는 위기에도 닥쳐 그게 바로 시작이다 이게 바로 정확한 우리 인생의 복음을 체험하는 시작입니다 저는 그래서 확인해요 만약에 문제가 없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 정말 내가 인생이 한계를 못 느꼈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았을까 저는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미래의 문제 늘 불안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원인과 이유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게 마귀의 문제였어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였어요 결국 나는 원죄 아래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표면적인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게 근본 문제를 타고 왔던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를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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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 끝났어요 병 낫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구하는 것 기도 제목도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가 바로 체험되어야죠 두 번째 여러분이 꼭 체험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40일간 감남산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해서 메시지 하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감남산의 언약이라고 해요 도대체 감남산의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룰 미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미션이 뭐예요 모든 회사에는 각자 미션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미션은 이겁니다 를 따라 회사 운영을 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미션이 어떤 내용이냐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미션이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걸 감남산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였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기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사실은 뭐예요 체험되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자 교회와 제자와 성도들은 이 약속 붙잡고 뭐였어요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왕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거예요 뭘 구하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해라 곧 성령을 구해라 그러셨어 그게 바로 뭐냐 마가의 다락왕이었어요 다락왕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들은 체험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것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미션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게 내 인생의 미션이에요 그런데 그 일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붙잡아야 될 정확한 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실망하잖아요 기다리다가 지치잖아요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언약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시간뼈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하게 정확한 언약을 잡았다면 지금 응답이 안 와도 괜찮아요 왜? 그 응답은 누가 주시는데요 내가 원하는 시간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 급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발등이 불 떨어진 것처럼 동동거리고 급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시간뼈가 아니라면 응답 안 해주세요 이사야 60장 20절로 22절을 보세요 특히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의 때가 돼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정확한 언약 잡고 뭐 해라? 기다려라 분명히 내가 잡고 있다면 반드시 그때는 오니까 솔로몬이 쓴 전도서 3장 1절로 10절을 가만히 보세요 특히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태어남도 하나님의 시간표고 우리를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돼 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암 걸리면 아이고 죽었구나 이러잖아요 그러나 정말 암 걸리면 다 죽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65년 때에 암이 걸리셨어 또 우리가 암도 그것도 일리기 초기가 아니고 말기라 그러면 보통 의사들이 길게 주는 시간이 얼마냐 한 5년 정도 줘요 아이고 우리 아버님 이제 5년 후면 이제 돌아가시겠구나 그런데 5년을 훨씬 넘어 거의 40년을 더 살았어요 저는 그걸 확인했어요 암 걸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가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태어난 것도 내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또 갈라를 또 알고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돼 오고 가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의 탄생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죽음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믿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시간별 속에 있다면 왜 못 기다려요 그래서 심을 때도 있고 뽑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농사꾼이 제일 잘 알잖아요 봄에 씨를 뿌리고요 적당한 때가 되면 뽑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죠? 뿌려야 할 때 잘 안 뿌리고 걷어들여야 할 때 안 걷어들이면 그게 절대 제대로 된 수확을 거둘 수가 없어요 한 예로 지금 제가 한 달 전인가 한 번 호박을 한 번 씹은 거야 오이도 씹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뜨거운 여름에는 그렇게 왕성하던 호박과 오이가 가을 되고 겨울이 초입새가 되니까 일어나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오이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호박은 살아있더라고요 그런데 호박에서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추위가 들어왔어 겨우겨우 억지로 꽃을 폈어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접수심을 다 했어요 그런데 날씨가 도와주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크다 말고 지금 지쳐있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벌써 막 주먹만한 게 나와야 되는데 새끼손가락에서 멈춰버렸다니까 참 신기하죠 때가 있다니까 사람의 생명도 때가 있고 심지어 식물의 수확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그러므로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여러분이 기다리면서 누리세요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거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 나라를 세우고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전도자의 관심은 뭐예요 제자인 여러분의 관심은 뭐예요 그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는 뭐해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이들은 성령을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뭘 하라고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세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까지 뭐해라 움직이지 말고 기도에 전면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신답니다 그때의 다 살아나는 말씀이 임하면 개인이 살아요 여러분 예배 때에 말씀 받으면 산다니까요 1년 우리가 52번의 정기적인 주일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종교생활 습관적인 생활하면 절대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더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는 절대 여러분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면 여러분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말씀 어떤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1절로 3절 그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빛으로 임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혼돈, 공허, 어둠이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하시되 그대로 됐단 말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물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복사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메신저를 보며 속으면 안 돼요 그 입에서 나오는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바로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이 체험되어져요 자 오늘 선교지를 살리려면 내가 있는 그곳을 살리려면 먼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고 응답이 없다고 투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다려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성취된다 그 비밀을 가지고 뭐해라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을 선교지로 여러분이 볼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선교지 중에 선교지가 어딜까요 여러분 자신이 선교지예요 자꾸 우리는 선교지 하면 자꾸 뭐 멀리 방글라데시를 생각하는데 거기 아니에요 물론 가야 되죠 또 간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선교지 중에 선교지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 구절을 말씀하시겠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가진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바로 선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서 우리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묶인 자였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빛이 나에게는 뭐가 됐냐? 해답이 됐잖아요 그게 나에겐 복음이었던 거예요 저에게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저는 문제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아무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나에게 긍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내주십니다 그러니 복음이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아닐 수 없잖아요 제 인생의 답은 하나예요 구원의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긍일하심을 힘입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항상 할 게 있잖아요 아침, 밤, 낮으로 우리가 항상 하는 기도가 뭐예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요즘 나오는 메시지 있잖아요 성삼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 보조의 축복과 권능으로 함께하는 기도 시대를 살릴 증거를 붙잡는 기도 요즘 나오는 메시지 망대의 기도 이정표의 기도 여정의 기도 여러분 아침마다 혹시 낮에, 밤에 여러분 그 말씀 조금씩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언약을 딱 지었고 뭐해라? 자기관리를 해라 and holding on to the covenant you have to perform self-management 여러분 기도 스케줄 있으신가요? Do you have prayer schedule? 여러분 공부, 독서 스케줄 있나요? Do you have study schedule for reading? 요즘 제가 볼 때는 책 읽는 사람은 우리 렌넌트 아니고서는 볼 수가 없어 I can barely see people reading other than our remnants 저도 책을 논지가 벌써 언제 됐는지 기억도 안 됩니다 I cannot even remember last time I read a book 그래도 우리 렌넌트들의 손에는 책이 있더라고 but our remnants always hold on to a book 이때가 지나면 스마트폰으로 바뀌겠지만 but this time passes they will hold on to their smart phones 어쨌든 그 손에서 책이 놓아지지 않길 바래 but I hope that they will never let go of the books 정말 우리 어른들도 좀 돈을 보여주세요 TV 앞에만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손에 하루 일과 중에 책을 읽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그것도 진짜 힘을 얻는 기도 책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스케줄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전도 스케줄이죠 우리의 스케줄 자기관리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이 뭐가 되고 습관이 되도록 여러분 습관의 힘이 굉장히 달라요 이 습관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습관이 딱 된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어요 그러면 되어지는 자리에 딱 서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지금 말씀 기도 전도 이 스케줄 속에 늘 있으라니까 두 번째 여러분의 선교지가 어딜까요? 여러분의 선교지 중에 선교지가 어딜다? 가정이다 여러분 참 여러분 자신은 전도의 발판이에요 그게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한 가정에 가정 보고마를 위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은 보고마의 발판이에요 자 발판인데 이 발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정을 선교지로 주셨다니까 그러므로 가정은 선교지예요 그런데 가정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아빠를 보고 엄마를 봐봐요 그리고 부부를 봐봐요 그리고 자녀들을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가정에는요 참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가정 보고마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저는 가정을 볼 때 참 엄마 잘못, 아빠 잘못, 원망, 불평이 참 심했거든요 핑계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되면 됩니다 이해가 되면 돼요 저는 아버지를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어머니를 이해 못했거든요 우리 가정을 저는 이해 못했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부모님을 저는 이해 못했어요 그런 배경 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제가 이해 못했어요 수많은 상처, 원망이 올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저는 이해 못했어요 그 영적인 배경을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이 이해가 됐을 때 저는 뭐냐 미움이 안 생기더라고요 진짜 이해되니까 제게 회복된 게 이거예요 부모님이 이해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환경에서 큰 게 저한테는 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되더라고요 2주 전에 월요일에 제가 말레이지아의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났어요 거기에 현지인들 미얀마로, 중국으로, 그리고 말레이지아로 여러 거기에 사역하시는 몇 안 되는 다민족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저에게 특강을 좀 요구해서 제가 비대면으로 한 시간 동안 제 신앙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만 미얀마나 중국이나 말레이지아나 그 현지인들이 다 사실은요 환경이 어려운 곳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 선교사님이 선교대회 때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사시던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 한 번 기회가 되면 제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에 함께 동행하고 싶다고 많이 불편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런 환경에서 컸고요 그러니까 머리만 닿으면 자니까 먹는 거, 자는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런 훈련을 어디서 받았겠어요 저는 이 가정에서 그걸 다 사실 이미 겪었어요 진짜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적응해야죠 심지어는 멕시코 가서도 저는 잘 잤어요 뚜껑 없는 화장실에도 잘 사용했어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건 서론일 뿐이니까 저는 모든 게 이해가 되니까 감사로 받게 돼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뭘 찾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그러면 가정보고마가 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 가정도 살릴 수 있어요 세 번째 여러분의 선교지가 어디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학생은 학업 현장이 선교지예요 우리 직장인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직장이 선교지라니까요 여러분 그곳에는 소많은 뭐가 있어요 문제가 많아요 그 삶의 현장에는 많은 갈등이 있어요 세드로심은 위기에 빠져있는 사람도 참 많고요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거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선교진 거예요 여러분을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요 그러면 그곳에서 뭐하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답을 주면 돼요 뭘로? 말씀으로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복음을 가지고 개인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나면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난 것처럼 그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걸 미션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경제의 삶의 이유에 우선순위가 바뀌었잖아요 단순히 돈만 쫓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곳에 빛의 경제를 우리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지역의 다른 것이 장악하기 전에 우리가 복음으로 지역 장악해야 되잖아요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반드시 여러분 그 현장에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 사건이 생겨요 바로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사건과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일곱 레이먼트들의 삶을 배경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요셉이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을 벌려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잖아요 오랜 세월 노예살이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의 모제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잖아요 성경 곳곳에서 보면 현장의 렘넌트를 통해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자 우리의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주소는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현주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주소는 현장을 보호자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현장은 선교지다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곳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현장을 살릴 선교사로 부르시니 참 감사합니다 마가이 다락방에서 시작했던 그 성경적 전도운동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사사 그 증인으로 사용되게 하옵사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 주인도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선교지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이 언약을 성취할 휴스턴 안디옥 교회위에 자랑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가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여다 아멘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solic général